형님 mío 아빡 그리고 에너지 이 팀이 사고 도저히 마세요 울음에서 다에그락거리는 소리가 날들듯 스테레스 딱 붙여보니까 갓 짱 개자하고 바람을 치고 있더 왜요? 밥도둑 개놀라서 횡령만 17개 개구를 치고 혜택 10분 동안 걸어서 겨우 기절시켰다 다들 조심해라 간장게장 밥도둑이다 칼구리한테 반짝이더라고 그 존나케인데 간장게장을 계속 지겨봤는데 밥 안 훔치던데요? 보니까 못 훔치지 병원지나? 맞아 그 댓글 있었어 싹 무거워 내가 M이라 그랬다 M이야 못둬 못둬 아 못둬 난 치계소리 근데 귀드람스데 귀드람 소리 하나도 안 듣지 진짜 조용히 해봐 들린다 보일러가 귀드람이잖아 네번 탄다 네번 탄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안 꺼지는 거야 잠시만 네번 탄다 쓰고 바꾸라 탄다 이거 아 그래서 이렇게 안 꺼져야지 보증원인데 진짜 우린 결론에 도달한 거야 어쩐지 별로 좀 쌍고 왔어 야 잠시만 얘기가 원정으로 들어오는 순서 그래서 진짜 봐봐 손 넣어봐 이것이야말로 무스비 시발 야 근데 진짜 손 넣어봐 진짜 아직도 아까 또 따뜻하다 아니 저 일단 킥클릭 안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또 반복 퀘스트 내주시면 또 반복 퀘스트 내주시면 옆에 지나가면 퀘스트 수락돼 한주 때문에 옆에서 오셨는데 근데 형 이불 안에 손 넣어봐 보상 따뜻함 저거 두시간동안 대화가 바뀐 게 없어 저거 두시간동안 대화가 바뀐 게 없어 뭐라고? 지극이야 발냄새로 주죠 아 광대가 너무 아파서 광대 띨로 주죠 그럼 광대 띨로 주죠 그럼 광대 띨로 주지로 간다 저 말고요 광대 띨로 광대 띨로 잘못했어요 아 이건 거기 내 골충이야 작아서 안 맞잖아 아이 큰일 진짜 아프다 어딜가요? 골충가요? 왼쪽 왼쪽 반설떼 고추는 내가 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진심으로 아랫돌이가 너무 충실해 땀 때문에 아랫.. 왜 앞에 아랫돌이 털도 많아 털도 많아 야 도리는 일본어야 순우리말인 볶음을 써야돼 이게 지금 수면바지에다가 히트텍에다 팬티 척 입고 있으니까 진성 아랫돌이가 아니라 순우리말인 아랫볶음을 사용하지 못해 버렸어 아랫돌다가 풀 asp termin 하핫 나 심지어 믿고 있었다, 시발 진짜 아랫돌이 아닌가 아랫불끄밀 근데 이 새끼가 닫돌이 있다 왜 이렇게 좀 살아남다 며칠 순간 아랫불끄밀 어? 아랫불끄밀 뭐지? 이라고 있었다 설명 중 중간 이번에 설명 중이